Q. 반갑군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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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괜찮 우리 바스티온이 다 해줄거야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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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 컷이다 얘들아 메이 없다 마나 없다 얘들아 자리에 없다 어이 씨 루슈 들을께만 해 그렇지 궁극기가 거의 준비됐어 어우 야 나 뒤진 자리 홈을 밀었으니까 팀 본 다 있고 아주 좋아 우리 바스티원도 잘하고 있고 아주 좋아 가물을 확보중이다 나 이쯤 먹었게 얘들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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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명총이 빠졌다는거는 딱 허경 쓸 각을 궁극기 충전중입니다 바스티웅이 저기서 어그를 푸는 동안 내가 허경을 나 뒤킨거 같은데 얘들아 나 두 명 자르고 자고 있어 얘들아 잘해 잘랐어 잘해 잘랐어 오케이 위에 겐지 야 나 힐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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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나 왼쪽에 좀 딸피다 아나컷 아나컷 겐지 딸피 아유 미스던네 아이고 나 이거 궁쓰지마 다같이 죽자 이거 다같이 죽자 이거 다같이 죽자 겐챗고 뭐야 안죽네 나 힐좀 줘라 가세사 Deserted 더 실GB 좜 Schoen 겐지 컷 겐지 컷 나 힐좀 힐좀 나 지금ier 나 힐좀 볼 어 오케이 라인컷 가물을 옮기자 아이들아 오 오오 아나 exceeded 13 bacon 으음.. 복도 어디야? 일반데?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라인 한 명만 해주면 안될까? 힐타기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황에 쏘죠 PEOh 오astern 소비 없어어 아 펑 야 겐짓 따입이, 겐짓 따입이 나 힐좀, 힐좀, 힐좀 나 힐좀ヒ 1조, 힐좀, 힐좀 힐 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 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히힐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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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ힵ힐힐힐힐힐힐힐힐힬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다시 달려볼까 아니서 나 따라와 뭐해 뭐해 야 나 힐 좀 힐 줘 길가에 딜하지 말고 넌 죽지 말고 죽지마 죽지마 잠깐만 잠깐만 나 힐 야이씨 야이씨 야자 야 어디 보자 4구웅이 문제가 아니라 님들 라인이 필요해요 한주야 라인이 필요해요 한주야 아니면 자리야 한주 한번 하던가 아니면 자리야 한주 한번 하던가 겐지 꺼 겐지 꺼 에이 뿡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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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이씨 옆에 아나 아나껏 아나껏 라인 죽인가요 내가 라인 방 뱉게 6개 라인 피고 라인 잡아 라인 잡아 라인 잡아 뒤 겐지 즈 가만히 자리야 자리야 빨리 8피 루시컷 루시컷 황홀 옮겨 황홀 옮겨 저거 방부터 내리게 해줄게 딜해 딜해 라이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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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컨 메이컨 옮길 수 있어 옮길 수 있어 얘들아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혹시 내가 잘해서 그래 전부터 여기서 여기서 막아 그 자리 안좋아여 님들아 전부터 원래 여기서 막아야됩 야야야야 이제 시장가자 얘들아 시장 시장으로가 시장 지금 타이밍이 시장으로 가야되 야 우리 힐러 없냐? 나 힐이 안들어온데? 강해사 어딨니? 강해 디바 딸피 아니 딸피 오케이 한조 한조컷 한조컷 솔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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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야 궁 나왔어 얘들아 어 트랙 깜짝 쎈다 저기 야 혼자 가지마 혼자 가지마 너무 거기 어그로 끌리면 또 안될거 같은데 야 어차피 나 석양각 질려고 이쪽에 올라오려고 했었어 어허 어허 아 힐좀 아휴 뒤에 오케이 어 꾸몬 어허 어허 야 한조 뭐야 한조 뭐야 오케이 방어막 좋구용 1막 각인데 이러면 4막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1막 실현 나도 저 멀려meden 아 더없게 맞네 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힐면 내가 이겨 애들 나 힐, 나 힐, 힐 나이스 호그 뭐야 파라 어딨냐? 파라? 아니 이놈이 맥크리 앞에서 파라를 들어? 어, 마가테 큐프라이 뭐야 파라 또 어딨냐? 스티레콘 파라도 한조, 한조 한조, 컷 한조, 컷 오, 깍자가 나이스 와 상대 라인도 없는데 0 중에 50명을 싸우네 3대 0 승 최고의 플레임 하하하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